자, 이번에 신간회 관련된 내용을 볼 텐데요. 민족협동전선으로서 만들어진 신간회 배경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신간회 배경은 한번 도표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1920년대 운동세역들, 사회주의세역들과 민족주의세역들 이렇게 분열되죠. 그리고 민족주의세역 안에서도 비타협적 민족주의하고 그다음에 자치운동을 주장한 타협적 민족주의가 분열되요.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는 그 당시 자치운동 자체가 죄송합니다. 민족의식을 약화시키고 그런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제 뭔가 민족동립운동에 대한 어떤 운동을 의지를 꺾을 수 있다. 해가지고 위기식을 겪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또 사회주의 안에서도 얘들끼리 또 뭐가 문제가 있었죠. 아까 치안유지법 때문에 탄압을 받고 이들끼리 또 내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좀 합법적인 공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주의 입장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입장들이 합쳐가지고 만든 게 신간회인데 그 전 단계로서는 뭐가 있었냐면 사회주의세역들이 이제 뭐냐면 정우회 선언을 공포하죠. 정우회라는 것은 조선공상당 안에 있었던 여러 단체 중에 하나예요. 정우회 선언에서는 민족주의세역과의 제휴 비교성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사회주의세역 안에서의 여러 분파활동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통합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 정우회 선언은 사회주의 입장에서 민족주의의 어떤 연대를 강화시키는 입장에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비타협적 민족주의 단체 중에 하나가 원래는 조선민흥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조선민흥회라는 단체는 원래는 이제 물산장려운동에 참여했던 단체인데 물산장려운동 중에 이제 좀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들이 있었던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선민흥회가 이제 활동할 때 그 당시 사회주의세역 중에 서울파 사회주의가 있어요. 경성 사회주의세역들. 이들과 서로 이제 연대해 갖고 한 적이 있어요. 거기다가 조선민흥회도 선언을 내가지고 민족주의 입장에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입장에서 이런 사회주의세역들을 이제 뭐냐 끌어지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조선민흥회 활동과 그 다음 정우의 선언을 통해서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거기에다가 사회주의에서 코미트넘이죠. 코미트넘의 사회주의 진영에 지시를 내셨죠. 그래서 그 당시 코미트넘 2차 대회에서 극동 피합방 민족대회에서 구루주와 협력해서 제국주의세역을 수행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1차 국공합작이 그때 이뤄졌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간회의 또 배경이 되죠. 그래서 사회주의 진영 안에서도 코미트넘의 지시를 받고 민족주의세역들, 특히 비타협적 민족주의세역들과 소론을 잡을 필요성이 필요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배경하래 만들어진 것이 신간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간회는 1927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60만세운동과 강주학생항회운동이 중간에 만들어진 것이 신간회죠. 그래서 서울기독교청년회관에서 결승했고 회장은 이상재, 부회장은 홍명희 이런 사람들이 했다. 그래서 신간회 활동할 때 만들 때 홍명희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특징은 민족개량주의 등장, 그러니까 타협적 민족주의에 대응해서 민족협동전선을 구축하자. 그리고 이 신간회는 합법단체야. 그래서 그 신간회하고 비슷한 명칭을 갖고 있는 단체가 있죠. 신민회. 신민회는 보안법에 의해서 비밀결사단체였잖아요. 그런데 이건 합법단체였다. 그럼 왜 일본이 이걸 합법화시켰냐. 그건 뭐냐면 일단은 일본이 입점할 때는 너무 독립운동을 탄압할 경우에는 지하로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잘 파악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양성화시켜놓고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열을 유도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법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본이 신간회 활동에 대해서 뭐냐면 그대로 놔두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명목으로 탄압을 했어. 그래서 신간회가 뭘 좀 하려고 해도 일본 법안에서 합법적이라도 여러 가지 명목으로 붙여서 신간회 활동을 탄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신간회가 합법화라도 실제적으로 일본의 눈치를 보면서 할 수밖에 없었고 일본이 여러 가지 명목으로 신간회 활동을 탄압했다. 제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조직을 보면 조선일보에서 했다. 조선일보가 신간회 기간지예요. 참고로 이 당시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약간 보수적인, 친일적인 신문이었고 자치론 같은 것들이 주장했던 것이 동아일보였고요. 조선일보는 아직 방시 가문이 조선일보를 장악하지 않을 때거든요. 그래서 민족주의자들 여기 많이 모였어요. 까놓고 일본을 비판할 수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많은 역할을 했다. 독립운동 세계 안에서 신간회 기간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 그리고 천도교계가 주요였고 이때 천도교계는 구파죠. 천도교계는 구파와 신파가 있는데 구파는 좀 민족주의 경향이 강하고요. 신파 같은 게 체림금 같은 사람의 자치론을 주장해요. 완전 친일화되버렸죠. 그래서 중앙에서는 주로 민족주의 세력이 우세하였고 지방에서는 사회주의 세력들이 우세했죠. 얘네들이 스스로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입장에 지방지역을 장악해서 기충민중들을 장악하겠다. 노동자, 농민운동을 조직화시키겠다. 그 입장에서 그렇게 한 거죠. 그다음에 신간회 조직 방법에서 보면 개인본의 조직이고 단체본의 조직으로는 개편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조선공상당이 여기 들어가서 신간회 구성으로서 활동한 게 아니라 조선공상당의 당적을 가지고 뭐냐면 이때 다만 가입할 때는 개인적으로 가입한 거예요. 그다음에 신간회 회원이면서 또 조선공상당 당원이죠. 그런 식으로 단체 가입이 안 되고 다만 개인이 기존의 단체의 어떤 가입 상태를 유지한 채 신간회 조직으로 새롭게 가입하면 돼요. 이거는 약간 뭐가 비슷하냐면 1차 국공합적하고 좀 비슷하죠. 1차 국공합적 때 소문이 당대당은 합자가 안 된다. 공상당과 국민당이 어떻게 동일하게 할 수 있냐. 국민당이 더 큰데 반대가 심하니까 그 당시 차선책을 뭐냐면 중국공상당이죠. 중국공상당원이 개인 차원에서 국민당원의 당원으로 가입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건데 이건 개인 방법으로 가입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신간회도 이와 비슷하다. 그래서 종전에 단체와 당을 그래도 잇는 채 그리고 신간회 새롭게 개인 자격으로 가입하는 거다. 당대당의 어떤 단체와 단체의 어떤 연합조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체 가격 자격으로 가입한 게 아니라 개인 자격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12월 때에서는 개인 가입에서 단체 가입 변경 지정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이미 1차 국공합적이 거의 깨질대요. 그래서 이제 이론 지정의 내용인 것 같은데 자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활동 내용이 보면 그게 이제 보기 전에 신간회 강령을 좀 부피했어요. 이거 예전에 기출명이 나왔기 때문에 안개 두시는 게 좋아요. 우리는 정치적 각성,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우리는 단결을 공부해야 한다. 이거는 뭘까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단결을 공부해야 한다. 자 우리는 기회주의는 일체의 부인한다. 기회주의는 뭐죠? 자치론이죠. 자칭을 부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활동 내용을 보면 자치운동 규탄, 한국인 착취기간, 특히 동양척식 주식회사 철폐, 한국인에 대한 특수 취재법 폐지, 그다음에 이제 교육차별 금지, 한국어 교육 CC, 사회과학 사상 연구 자유, 이때 사회과학 사상은 아까 처음에 사회주의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연을 통해서 민족구시를 고치시키고 일본인 이민 정책 반대, 그다음에 강조학생항의 운동 진상조사장 파견, 그리고 근후의 결성, 앞에 넣었지만 근후의 관한 자체가 신간회의 자매 조직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사회운동 전개, 수제물구호운동이나 재만동포공호운동 같은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세력들이 여기 초출만 쳤죠. 노동자, 농민, 학생운동을 지도했는데, 대표적인 게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원산 노동자 총파업을 또 지원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자, 그렇지만 이제 신간회가 해체되죠. 1931년에 해체되는데, 이때 신간회 2차 전체대회를 개최했다가 해체됐어요. 신간회는 전체대회를 벌려 열지 못했어요. 딱 두 번 걸었죠. 신간회가 이제 창립할 때 한 번 열었고요. 그다음에 신간회가 해체될 때 전체대회를 두 번 열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가 일본의 방해 때문이라는 설도 있고, 두 번째가 신간회를 전체대회를 자주 열 경우에는 신간회 조직이 다 노출될 수 있죠. 일본 경찰에. 그래서 그걸 피하고자 전체대회보다는 지혜별로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뭐냐면 대회를 열었다. 뭐 그런 설도 있어요. 자, 신간회 해체 관련된 내용은 기초인문이 한 두 번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사회주의자는 해체라고 하지 않고 해소라고 하죠. 해소. 해소라는 건 뭐냐. 건즄법적 발전을 통해서 발전적으로 한 단계 도약을 해서 노동자, 농민 중심의 조직으로 다시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데 그건 이제 애들이 그걸 이제 자신의 해체를 비난을 좀 피하고자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고 실제 해체예요. 해체. 자, 하여튼 이런 신간회 해체. 그러니까 해소론이 그날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비타입적 민족주의자들은 반대했고 이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사회주의자들은 뭐냐면 찬성을 했죠. 그 논쟁 과정이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해소파여여여 해갖고 있고 해소파에는 충격이 있어요. 충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내용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해소를 하냐 해체를 하냐 해소파들은 사회주의자들죠. 침을 합쳐야지 살 수 있는 건데 지금 해체하면 어휴가 각계협파를 당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에 반해서 이제 그 신간회를 해체하자고 주장하는 애들의 소리가 욕인 거죠. 사회주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신간회 해체 배경을 볼게요. 일제의 교무안 탄화 정책. 그래서 1920년대 후반 급진 지도부가 등장 후에 중앙본부의 활동을 제한시키고 전국의 지혜를 해체 공작을 하죠. 그래서 앞에서 일제가 합법화 시켜놨지만 얘네들이 이제 뭐 신간회가 여기 활동할 경우에는 합법적이라도 여러 가지 명목으로 방해를 하게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급진파 지도자들이 별로 안 좋아했나봐. 얘네들이.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온곰파로 이제 바꾸는 사건이 나는데 민중대회 개최 시도 실패 이후 급진 지도부가 경고해 지도파가 온곰파로 이제 바뀌어요. 김병로 같은 변호사 출신들이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은 김병로가 누구의 지금 유명한 정치가의 할아버지가 되는데 하여튼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또 본부 내에서 신간회 내부의 우파는 그러니까 좀 보수파는 천두기 신파도 관련을 가지면서 자치운동을 방향이 전한대요. 그러니까 이 온곰파가 등장하면서 온곰파 일부가 이 천두기 신파하고 연결돼요. 천두기 신파는 체린 같은 사람들이 뭘 주장했던 건 자치군을 주장했던 그 친일파들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간혹히 사회주의들이 비판하죠. 왜냐하면 원래는 자치군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단체인데 그 안에서 또 자치군이 등장하면서 천두기 신파들과 연결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자파의 우파에 대한 불만이 비판이 되고 불만과 비판이 쏟아지고 국내 민족주의 타협적 경향이 신간회 안에서도 또 포출됐다. 그래서 이제 또 코미테룸의 지시가 돼요. 그게 이제 유명한 12월 퇴제죠. 그리고 9월 퇴제가 있는데 12월 퇴제하고 9월 퇴제 밑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12월 퇴제는 코미테룸에서 이제 내었던 지침인데 자 계랑주의에 대한 투쟁과 민족주의 진영과의 제휴를 거부한 도서를 채택했죠. 이거는 이제 뭐하고 관련되었냐면 그 당시 이제 뭐 자구합작으로 했던 여러 가지 전세계 운동들이 깨지게 돼. 특히 이제 1차 국공합작 같은 것들이 이제 깨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 코미테룸 안에서 이런 민족주의와 손을 잡는 거에서 해의감이 확산이 돼요. 그러면서 이런 지정을 이제 12월 퇴제에 내었던 건데 자 그때는 아직까지 신간회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내용을 보면 아 이게 신간회라고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노동자 계급의 해계문의 자아 조선공상당이 지식인 학생들의 결합체가 되면서 노동자 농민의 연대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더 공장과 농장을 농촌에 집주하면서 당을 개조할 걸 지시했다. 그래서 신간회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 신간회와 비슷한 뭔가 계랑주의 단체 언급하면서 신간을 떠나고 너네들이 독립해라. 그래서 스스로 노동자 농민들과 연결해서 파업, 뭐냐, 결합해라. 그래서 이게 민족주의 세력들의 결별의 신원을 보냈던 것이 12월 퇴제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처럼 개인 가맹보다는 단체 가맹을 중심했다. 이건 앞에 제1작 국공합작일 때 제1작 국공합작이 당대당의 합작이 아니라 중국 공상당원이 당원을 유지한 채 개인작으로 국민당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합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거고 이게 좀 더 발전되고 좀 더 구체화된 것이 9월 퇴제예요. 9월 퇴제는 뭐냐면 아예 이때부터는 신간회를 계량주의 단체로 간주를 했고요. 여기는 악목적으로 얘기했지만 여기는 아예 명식으로 얘기했죠. 여기 프로피테론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거는 코멘테론의 하부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있는 산화단체 그래서 코멘테론 지도로 결성된 적생노동조합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코멘테론을 산화단체로 보기 때문에 실제 코멘테론 지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간회를 어떻게 정했냐 소 불화적 정당 조직으로 규정하고 노동자 농민 중심의 무상계급에 달한 찬반 논쟁이 있었다. 그래서 이걸 공포하니까 이걸 지정하니까 이거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는 거죠. 개량적 소시민주 노동운동을 혁명적 노동운동을 전환할 걸 주장했다. 이걸 바탕으로 나중에 30년대 들어오면 비합법적인 적생노동운동이 배경이 됐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30년대 노동운동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적생노동조합 그 다음에 적생논민조합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만들어졌죠. 이걸 이끌었던 거 신간회 해체 이후에 나왔던 사회주의자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했던 거야. 물론 이제 1929년에 또 대공황도 있기 때문에 좀 급진적으로 발전된 것도 있는데 이때 신간회에서 나왔던 사회주의자들이 조선공산당을 다시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럼 커뮤니티름한테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9월 태제를 충실하게 시행을 한 거죠. 그래서 적생노동조합, 적생논민조합을 만나서 지도부를 장악해. 예전에는 지원만 해줬는데 아예 지도부까지 장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에 의해서 이제 뭐냐 가격해진다. 이런 내용이 예전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12월 태제하고 9월 태제는 커뮤니티름의 지시에서 내려놓은 명령인데 이게 상당히 사회주의 운동에 영향을 줬고 신간회 해체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름 노선변관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했고 그다음에 중국공산당의 극장모험주의 노선선에 그래서 국민당의 4.12 군사쿠테타로 인해서 제1차 국공합적에 결려내니까 도시 중심의 소련식 방식의 폭력 혁명을 추구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통의 극장모험주의 노선이라고 하거든요. 모태동 입장에서 나온 건데 제가 이거 관련돼서 중국사할 때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차 극장노선 보태에서 3차까지 있는데 1차에 해당해요. 그래서 남창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했다가 국민당국으로 또 공격받고 그래서 다시 이제 도망쳐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배경은 이런 신간회 자체의 내부도 있고 그 당시 이제 코미테넘의 지시 국제적 배경도 있고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신간회의 해체로 신간회가 해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신간회가 이제 해체되는 이유에 민족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의 방향을 이제 그런데 이거 관련돼서 기춘에 나왔던 거죠. 민족주의는 점점 계량주의가 되면서 민족운동을 타락하면서 친일파 경력이 더 강화됐고요. 사회주의는 농민조합, 노동조합, 적생농민조합, 적생노동조합들이 각각 개편되면서 대중적 성격의 조직에서 이념적 성격의 조직이 전환됐다. 그래서 폭동 등 강경한 노선을 채택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일제일부터 타락을 계속 받아갖고 결국에는 국내에서 사회주의 조직들이 지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 욕이죠. 30년대 들어가면 여기 보면 소작쟁이나 노동자들이 많죠. 그 이유가 뭐냐면 신간회의 해수 이후에 사회주의 본격적 욕에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구호들도 당연히 사회주의에 영향을 받아서 밤제국주의 밤 봉건적 투쟁을 라는 성격을 갖고 있죠. 그럼 신간회의 의의가 뭐냐 이거 예전에 공익연기출문에 나왔거든요. 한번 보면요. 자 사회주의 세혁과 비타적 민족주의 세혁과에 결성한 최초의 민족협동단체나 해외전선에 일어난 민족통일운동전선에서 경험을 제공하고 민족의 사상적 지지가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 신간회의 의의로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교과서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비상교과서를 좀 볼게요. 188페이지 보죠. 자 사회주의 유입과 학사를 볼게요. 3회운동 이후에 일본 만주 연애주의 등지에서 국내에 들어온 사회주의 사상은 청년 지식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파져나갔다. 그 결과 농민, 노동자 단체를 비롯해 많은 사회주의 단체가 만들어졌고 각 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총 25년에 조선공상당을 만들었다. 조선공상당은 코멘테룸의 승인을 받는데 그때 코멘테룸이 승인받는 조선공상당 이전에 고려공상당이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고려공상당이 해체되고 나서 1당 1국 내국주의 입각해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조선공상당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은 사회주의 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농민과 노동자들 단계의 일제를 타도하려고 했다. 이에 일제는 1925년에 최한유지법을 만들어서 사회주의 세력들을 강력히 타락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민족유일당운동가 신간에 창립을 볼게요. 여기 보면 민족운동 전선의 필요성을 제기되고 있을 무려 중국에서 제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졌고요.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신간에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는 국내 독립운동의 영향을 줘 인연과 노선을 초란 민족유일당운동 정확하게 말하는 민족협동전선이란 말이 정확한 표현인데요. 하여튼 조과서는 그렇게 구별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리하여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 독립 아, 요거는 민족유일당운동 맞네요. 제가 밑에 거 있어. 그러니까 신간에 부분은 안에서 민족유일당운동하고 아닌 민족합동전선이고 여기 국내에서 국외에서 했던 간내 민족유일당운동이 있어요. 요 부분은 맞아요. 제가 잘못 설명했는데 수정해서 들어주시고 그래야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 독립운동 북경 촉송회 북경 촉송회가 결성되고 요 부분은 제가 예전에 얘기했어요. 한국 독립 유일당 북경 촉송회가 이제 결성되고 한편 국내에서는 체림 이강수 자치운동을 비판하고 전개하여 일제의 타협적인 뭐냐면 태도를 보이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이를 비판하고 나가 사회주의에 연대하여 민족운동을 강화하였다.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일부 사회주의와 함께 조선 민흥회를 만들었다. 조선 민흥회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물산장려운동을 했던 단체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이제 거기에 서울파 공상단계열 애들이 들어와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번 좌우합적의 어떤 모임으로서 운영이 되어있었던 거죠. 조선 민흥회가 자 그 다음에 고리어 사회주의자는 정우의 선을 반포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들과 협력을 중장했다. 그 결과 1927년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 세력을 연재에서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신간회는 이제 요거는 요기는 민족유일당 운동이지만 요거는 약간 명칭이 좀 달라요. 민족협동전선 이란 명칭이 정확하다고 했죠.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게 국내외니까 구별을 쓰는데 여기 국외는 여기인데 국내는 이게 민족협동전선이 정확한 표현이야.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합법단체죠. 신간회는 합법단체예요. 신간회는 경성의 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각자의 지혜를 뒀으며 그래서 140개의 지혜와 4만 명이 있는 해운들을 보유한 대중적인 정치 사회적 단체로 선정했다. 그래서 신간회 중앙간부 역할은 민족주의 계열이 주도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지혜는 사회주의 계열들이 장악을 했다. 그 다음에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의 지혜를 뒀고요. 그리고 앞에 언급했던 여성 단체들도 사회주의 계열과 기독교 계열을 중심으로 통합해서 군의회가 결승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간회 활동을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신간회 합법적인 공간을 활용해요. 한국인 본인의 교육시행 그리고 신민지 교육 반대 그리고 타협적 정치 운동 반대 등 자치론이죠. 주장하면서 일제의 신민 통치 정책을 비판했다. 또 강연단을 만들어 전국을 다리며 민족을 개봉했으며 노동운동 농민운동 여성운동 형평운동 등 사회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앞에 언급한 것처럼 원산 총파업을 지원했고요. 갑상군 하전민 사건을 개입해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그래서 갑상군 하전민 사건인데 하전민이라고 뭐냐면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논밭이 없어가지고 산에 불을 지르면서 여기 태운 재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전민이라고 해. 이들은 농사를 다 짓다 보면 이게 다 고갈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로 움직여요. 그래서 계속 농밭을 산을 불태우면서 농밭을 만들고 그 재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 하전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전민들이 일제강점기 제가 알기에는 70년대까지 하전민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하여튼 읽히는데 갑상군 하전민 사건은 일제의 신민지수탈을 증가한 하전민들이 한경론도 갑상일 때 이러한 사건이다. 되게 오지예요. 갑상 자체가 이들은 산림보호 구실로 하전민을 추방하려는 일제의 정황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 신간의 지혜들은 여기 청년단체랑 농민조합 등 물론 신문사 지국과 함께 지역의 여러 사회운동단체와 연담해서 민족의 고치시키나 민족의 이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했다. 신간의 지혜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여기에 개입을 했죠. 기층 민중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고 안동시의 정기대회가 있네요. 또한 1929년 11월 강주 학생학원 운동이 일어나자 신간에는 강주의 조사단을 파견하여 일제의 학생 운동을 탄압에 항해했다. 그리고 사건의 진상보고를 위해서 민중대회의 전국적인 항해 운동을 학살 시키려 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사전에 일본 경찰에 발견되면서 신문의 간부는 체포되고 민중대회는 열리지 못했다. 민중대회 사건 이후에 새로 구성된 신간의 집행부는 온건파 기회주의를 부인한다는 신간의 강령과 다르게 일제와 직접적인 대기피하고 온건한 방향으로 활동을 정형했고 이때 새롭게 구성한 신간의 집 노프 안에서 우파 세력들이 일부 우파 세력들이 그 당시 천도교 신파들과 연대를 하죠. 연결하죠. 이들이 다 자치론으로 연결되는 거죠. 심지어 타협적 학폭운동 강조하죠. 타협적 학폭운동 은 자치론과 연결된다는 거 사회주의자들이 이에 반발했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신간의 집행부가 타협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니까 신간 내부에서 좌우 갈등이 갈등이 심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공항 이후에 노동자와 농민의 쟁의가 격렬해지자 사회주의자들과 코미테룸은 계급투쟁을 강조했다. 코미테룸은 코미테룸의 해체배경 신간의 해체배경이 나오죠. 코미테룸은 중국에서 제1차 국공합장이 실패한 것을 계기로 사회주의 세력들에게 민족주의 계획과 협동전선 해체를 지시했다. 이런 코미테룸의 노선 변화에 영향을 받은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민족협동전선을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신간의 혁명운동의 발전을 가로막고 했다는 해소를 주장했다. 해소라는 것은 해체의 다른 말이고 얘네들이 아주 거창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체라는 것은 단체가 단순히 해소하는 게 아니라 해소는 한 단체 해소이나 단어 운동의 형태의 발전이다. 그래서 해소하는 것은 번지법적 발전 단계에 따라서 한 단계 더 높은 운동의 단계로 나가는 거다. 노동자 농민중심도 나가는 거다. 그런데 실제 해체가 해소한 똑같은 말이에요. 얘네들이 해소한 말을 통해서 신간의 해체의 책임을 좀 더 덜어주고자 합리화시키고자 했던 말이 해치야 해소라는 말이죠. 해치를 좀 더 정당화시키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던 말이 해소라는 말 속에서 해소라는 말로 나타난 건데 이렇게 있고요. 신간의 해소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전국적으로 전개됐다.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은 신간의 해소에 적극적으로 반드했으나 그다음에 1931년 열린 저체 대회 2차 대회 신간의 해소하기를 결정되었다. 신간의 해소에 해소된 이후에 사회주의 계열들은 혁명적 노동조합과 농민조합을 만들어서 반제국주의 항해 투쟁에 집중했고요. 비타협적 민족주의 조선화공동 같은 문화학술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을 했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뭐냐면 친화되죠.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조선화공동도 빠지지만 친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국특강이나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신간에는 대중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은 국내에서 조직된 최대 항인운동 단체다. 신간에 의의가 나오죠. 자호합작 조직이었다는 거.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던 거고요. 신간의 결성은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들과 사회주의 세력이 민족의 독립에 의해 인연과 노선의 차이를 극복하고 민주협동정선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큰 얘기가 있다. 이게 핵심적인 거죠. 이거는 제대로 썼네요. 그래서 예전에 군의회에 관련된 내용을 할 때 빈칸 칠린 문제로서 가르치기 문제로서 시험문제 나왔어요. 이게 기입형 문제로서 나왔는데 이거 좀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넘어가서 민족유일당 운동의 배경이 됐던 정우회 선언 있죠. 그래서 사회주의 단체인 정우회가 내세웠던 정우회 선언인데 비타급적 민족주의 적극적인 제후를 주 내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정우회 선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것도 주장하고 그 안에 또 여러 분파들 있잖아요. 사회주의 안에 이 분파의 해소를 또 요구하고 그런 것들이 정우회 선언이다.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간회 해소에 대한 두 입장에 가지고 여기 두 가지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해소파들 사회주의자들 이거 해소 반대파들은 그 당시 비타급적 민족주의자들인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자료 2번을 바탕으로 신간회 성격을 추구해보자 이렇게 있는데 이거 내용이죠. 동경지의 이해인데 대개 보면 신간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 대회를 열지 않아요. 딱 두 번 열었다고 했죠. 그런데 지혜별로는 상당히 많이 열어. 소모임 형식으로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어떤 것도 있냐 신간회 성격을 추구해보면요. 자 여기 보면 신간회는 합법적인 공간을 활용하여 일제의 신민지 통치 통치 정책을 비판하고 농민운동 노동운동 여성운동 형평운동 등 사회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민족의 이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벌였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현안교과서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신간회 관련된 내용이 있죠. 이거 애호두시라고 했죠. 예전에 기춘문에 나왔던 거고 기회주의는 자치론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타협적 민족주의하고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간회 신간회 결성 과정에서 민족유일당 운동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배경이 쭉 나와있죠. 그런데 앞에서 내용하고 겹쳐있으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 달력부터 볼게요. 국내에서 일제와 타협하는 자치론이 등장하자 이상재와 안재홍 등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그 당시 민족주의 단체를 만들어 이들과 맞섰다. 일제는 친환유지법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면서 자치론 은근히 지원하는 등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간의 대립을 붙이겠다. 이런 상황에서 양진영은 민족운동의 단일전선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느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보는데 민족유일당 운동은 언민이만 하면 국외에서 했던 운동이에요. 이걸 좀 설명하면 더 복잡한데 그 다음에 임시연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임시연구가 해체된 임시연구가 국민대표 회의 이후에 약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논의가 일어났냐면 정구라는 형태가 맞냐. 정구를 구성하려면 국가의 3대 요소가 있죠. 영토 주권 인민이 있어야 되는데 영토하고 인민은 없잖아. 그리고 정구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구라는 형태보단 당 중심의 형태로 만드냐. 이런 논의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때 그러면 당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안창호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이당 치국논리를 세우죠. 당을 하나 만들어 갖고 이 당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국가에 통치를 하자. 이당 치국논리 주장에. 이때 당은 뭐예요. 하나의 당이다. 일대 대당을 만들자. 일대 대당. 큰 당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대혁명당이라고 또 하죠. 그래서 간내나 만주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임시정부 포함해서 당을 만들자. 대혁명당을.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게 반영돼서 그 당시 간내나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임시정부도 나중에 대혁명당 일대 대당을 만들면 일대 당을 만들면 이때 자기들도 편입하려고 3차 개헌을 하죠. 이때 임시정부는 대혁명당을 만들고 나서 일대 대당을 만들고 나서 거기에 편입하는 관리정부 입장 중간적인 입장에서 관리정부 입장에서 만들어졌던 것이 제3차 개헌이에요. 그래서 3차 개헌은 임시정부가 일대 대당 또는 대혁명당에 들어가기 전에 가두기로서 관리정부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개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있는데 이 민족유일당 운동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60만세 운동 직후인 1926년 7월 8일 안창호의 상하이 임시정부 상일당 연설에서 시작되었다. 안창호는 이 연설에서 지금은 오직 민족혁명 하나의 목표만 바라보고 전 민족이 다같이 합해서 대혁명당을 이뤄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거에 입각해서 간내에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통합운동이 일어났고 또 코미템 지시도 있었잖아요. 물론 잘 안됐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내에 영향을 미친 거야. 국내에서는 당은 만들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 단체들이 하나의 단일전선을 황성하자는 민족운동 단일전선 민족혁동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60만세 운동의 계기로 두 진영에 당겨갈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특히 사회주의 사상단체인 정우회는 1926년에 정우회 선언을 발표하고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들과 제후를 주장했다. 그래서 신간회가 창립됐고 신간회 회장은 이상재 부회장은 홍룡이 설치해서 3대 강령을 발표했다. 3대 강령 관련된 내용이 그 앞에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신간회 어떤 일을 했을까. 그래서 신간회는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로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한 국내 최대 사회단체다. 제일 그때 컸던 단체다. 보시면 되고요. 한때 지혜수가 140개가 넘었고 그 다음에 회원수가 4만 명이 달았다. 그 밑에 지혜와 관련된 내용인데 지혜는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들은 학부가 지혜를 장악했죠. 나중에 보면 해소 나올 때 지혜에서 중앙을 공격하는 내용이 있어요. 중앙의 지도구두를 그 내용을 보면 각 지역에 만들어진 지혜는 활발한 민중개몽운동과 사회운동을 펼쳤으며 신간회의 세력을 늘리는 역할을 했으나 신간회 해소가 저지될 때 가장 먼저 해소을 제시했고 찬성하고 지혜였다. 왜냐 지혜가 사회주의자들이 장악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신간회는 각 지혜를 중심으로 순회 강연에 노동약 교양강자 등 민중개몽운동을 벌였다. 또한 노동, 농민, 여성, 형평운동 등 여러 사회운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신간회의 합법적인 활동마저 금지하고 원래는 인정해줘야 되는데 여러가지 문구로 금지시켜놓은 거야. 전기대회조차 열지 못하게 탄압했다. 그래서 전기대회를 열지 못하게 탄압한 건 뭐냐면 마치 일제가 못 열도록 기술되었지만 그런 관점도 있고 전기대회 전체대회를 열어버리면 조직이 탈연하죠. 전국 단위의 조직이 탈연하기 때문에 전기대회를 열지 않았어요. 딱 두 번 열었다고 했죠. 신간회 기체할 때 신간회가 폐망할 때 해체할 때 딱 두 번 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강조학생활용동의 신간회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언급했고 그리고 밑에 신간회 해체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국공합적 깨짐 관련된 내용이 또 뭐냐면 신민지 반제국주 민족유입당 등의 부정적 인식을 심게 되고 결국에는 12월태전화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뭐냐면 코미테르미 해체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면서 해체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우회 선언 관련된 내용만 볼게요. 정우회는 사회주의계획운동의 4개의 정파가 합동으로 결성한 단체이다. 정우회가 결성되고 60만세 운동이 인원하자 내부에서는 민족주의 세업과 일시적인 공동전설을 꾸리자는 정우회 선언도 반포했다. 정우회 선언은 사회주의계획운동의 분열을 가져오긴 했으나 이후 신간회 창렬에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것보다 우리 운동 전체가 경제의 투쟁에 국한되어 있던 각오 향기에 보느라 한층 계급적 대중적인 의식적인 정치 형태에 비약할 전환기에 도난한 것이다. 그러니까 계급운동만 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다른 단체로 연대하자. 되게 쉽게 쓸 수 있는 말을 되게 어렵게 썼어요. 그 다음에 따라서 민족주의 세액에 대해서 그 부르지아적 민주주의 선진에 명백히 인식하는 편 우리와 가정적 동맹을 맺을 수 있는 그걸 충분히 인정하며 그것이 타락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걸 전제로 적극적으로 제외하여 대중의 개선적 이익을 위해 이전에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분연하게 싸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들이 자본주의에 제한한 걸 알고 분명히 인지하는 아래 그중에서도 비타협적 민족주의를 제외하고 우리와 동맹을 맺을 수 있는 소 손을 맺자. 적극적으로 항일투진하자.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이 좀 문제될 때 말을 어렵게 하죠. 사회주의와 스킨이 쉬운 말을 되게 어렵게 만들어서 말을 표현하거든요. 밑줄 친 부분의 의미의 바를 크로스도 보자. 그것이 타락한 형태가 뭐겠어요. 자치론같이 일제와 타협하는 주장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위 선언의 영향을 바로 만들어진 단체의 역사적 의의를 말해보자. 신간의 역사적 의의를 쓰다는 거죠. 정우의 선언의 영향을 받아서 신간이 만들어졌잖아요. 신간은 사회주의 세력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심화합쳐서 겨려한 반일 민족 통일 전선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금성교과서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민족협동전선 신간의 결선 관련된 내용이 있죠. 중국의 제1차 국공합작의 계기로 중국 관내에서는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됐으며 앞에 얘기했던 거고 만주의 산부통합 운동이 전개되었다. 각국의 공상주의 운동을 지원하는 커뮤텸도 민족통일 전선을 지지했다. 그래서 제1차 커뮤텸도 피합방민족대회에서 그걸 지시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있는 게 산부통합운동은 이게 제가 앞에서는 얘기했지만 신간의 전에 있었던 게 신간의 후에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신간의 영향을 받았던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배경을 적어놓고는 좀 그런 것 같아. 뒤에 있는 사건인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국내 민족유일당 운동이 어떻게 전개했을까 명칭도 민족협동전선 이라는 게 정확한 명칭이죠. 유일당 운동 같은 경우에는 간내 했던 거고 비타협정민족주의 세력은 자치운동을 주장했고 일제의 신민통신인정은 타협정민족주의 세력을 비판하면서 사회주의 세력들의 연대를 도모했다. 치안유지법을 위해서 활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회주의 세력들은 정우의 선언을 발표해서 비타협정민족주의 세력과 협동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이런 노력으로 국내 대표인 민족협동전선이 신간회에 창립됐고 여성운동진흥도 군원회로 통합됐다. 신간회에 활동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앞에 했던 내용도 겹치니까 쭉 넘어가고요. 여기에서 이상재단사함이 있는데 이것만 읽어볼게요. 동해협회에 창립을 차려했으며 조선교육 협회 회장을 맡는 등 민족교육을 앞장섰다. 1927년에 비타협정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관의 연대를 탄생한 신간회 초대형 회장으로 초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인물 관련된 이름은 좀 외워주시는 것도 좋아요. 단서자께 좋거든요. 어떤 예문이 주어졌는데 그 예문이 어떤 단체인지 몰라. 그러면 이 단체 구성원들을 좀 알고 있으면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알게 되고 그거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단체의 의의나 한계나 활동내용도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했는가 어떤 사회형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활동 내용이니까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회주세국은 새로운 지도부의 활동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거 볼게요. 때마치 중국의 제1자 국공합자의 결려대자 코미테룸은 계급 투쟁을 강조하면서 민족 통일전선을 부정적으로 태도로 보냈다. 이에 영향을 받은 사회주세국은 신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신간을 사실상 해체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쭉쭉 넘어서 결과를 이런 것도 없네. 이렇게 있고 그 뒤에 보면 조선 민흥의 제안하고 정우회 선언이 있어요.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조선 민흥의 비탈적 민족주의 입장에서 사회주의를 끌어들려고 했던 단체고요. 정우회라는 것은 사회주의 입장에서 비탈적 민족주의 끌어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각각 분위기가 형성돼서 신간회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래인 교과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미래인 교과서 내용 보면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분열 속에 60만 세우는 그 준비 과정에서 조선공산당 천도교와 함께함으로써 양진영을 단결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계기로 효율적인 항해투쟁을 위한 민족유일당을 결성하는 노력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그래서 중국에서 민족혁명의 유일한 전설을 만들다. 주장에 따라 여러 지역에서 민족유일당 촉성회가 조직되고 이게 하나가 합쳐서 북쪽에서 유일당 촉성회를 개최하지만 결국에는 안 됐죠. 만주에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나 산부통합 운동이 이루어졌다. 그래갖고 이렇게 있고 이것도 신간회 뒤에 얘기인데 넘어갈게요. 국내에서 친환유이법 제정으로 거세진 일제의 탄압에 직면한 사회주의 진영이 정우의 선언을 통해 민족주의 진영과 연대를 주장하면서 합법적인 공간활동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데 사회주의 진영에서 이렇게 신간회를 만들려고 했던 게 뭐냐면 얘네들이 계속 탄압을 당하니까 뭔가 합법적인 활동 공간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신간회란 틀 속에 들어와서 합법적인 공간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려고 이렇게 뭐냐면 신간을 만든 이유도 있어요. 사회주의 진영 측면에서 이상지 안재우 비타협정 노선을 걷는 민족주의자들도 자치운동을 비판하면서 사회리 진영과 연대하여 민족운동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신간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죠. 여기 보면 일제에 타협하지 말자는 주장은 얼룡계 불교계 천도교계 기독교계통 민족주의 진영과 그 다음에 사회주의 진영이 함께했다. 여러 종교 교파들이 같이 활동을 했는데요. 잠깐 제가 제가 정리할 표를 보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계 그 다음에 천도계 천도교 유린계 등등등 이런 종교계도 많이 참여했고 이런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조선공상당에서 눈여 볼 게 뭐냐면 덕파 홍명리 같은 사람이 유명하죠. 예전에 한 번 체대선 선생님 강의 보니까 홍명리를 되게 강조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신간회 창립과 동시에 대중의 열려한 지지에 받아 1928년 만에 143개 지혜를 둔 대중적 정치사회단체로 성립하였다. 그리고 강요회와 연설의 야학 등을 통해서 한국의 착취기관 100여 한국인들 일본인의 한국인 이민반대 한국본위의 교육재료 시식 소작쟁이나 노동쟁이나 동맹 후학지원 만주동포지원 등 한국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게 활동했다. 여기 신간회 활동 내용들이 쭉 있죠. 그리고 진상조사상 파악 내용이 있고 민중대회를 하려다가 대부분 구속된 내용이 쭉 있죠. 그리고 새로 구성된 신간회 지폐부 김병로 인데 이 사람이 번호사 출신이고 나중에 우리나라 대법원장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친일파는 아닌데 번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약간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의 손자가 예전에 하나당 당수를 했던 사람이야. 국민의힘 유명한 정치인 중에 한 분인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온건주의적 가급적 일제와 충돌을 피하려고 했고 책임가의 협력도 모색했다. 자치론 자들이야. 자치론 중심으로 신간회의 해소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이에는 1920년대 말 민족주의 세력과 협동전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노동자 농민 중심의 투쟁을 강조한 국제공상주의 의문과 관련이 있다. 코미테룸 지식이 바뀌었다고 했죠. 12월 대전화 이런 걸 통해서 사회주의 세력들은 비타협주의 민족주의 세력이 반대도 전체를 열어서 신간회의 전체를 열리는 것은 창립초에 한 번 해소원을 결정한 총에 두 번이에요. 그래서 신간회의 해소원을 결정했다. 이로써 비타협주의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협동전선이 무너지고 사회주의자들의 합법적인 활동공간이 사라졌다. 그 이후에 활동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비타협주의 민족주의 계열은 조선화운동과 문화학술활동이 전개되었고 사회주의 계열은 혁명적 농민과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비합법적인 반제국주의 항입투쟁을 살벌히 전개했다. 이렇게 있고 그 밑에 민족유일당 운동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국동립유일당 북경축성의 선언서와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여기 간내민족유일당 운동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정우회의 선언인데 정우회의 민족협동전선 관련된 내용이죠. 정우회의 선언이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료 1번하고 자료 2번의 공통된 주전이 뭐예요. 인연과 노소의 차이를 극복하고 민족영향을 한 대 모으자. 이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간에 신간에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보냐면 그 당시 일제강점기 때 어떤 사회상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사회나 생활상 관련된 예전에 관련된 문제가 한번 나왔죠. 그래서 일본의 도시구조 관련된 일제강점기 때 도시구조 관련된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제강점기 때 사회상을 좀 볼게요. 예전에는 이제 교과서에서는 일제강점기 하면 독립투사들의 얘기나 국내 독립운동 관련된 내용 일제신민통치 같은 것들을 막 언급을 했는데 그때도 사람이 사왔죠. 그러니까 그때 사왔던 사람들이 맨날 독립운동하고 투쟁하고 일제 대응하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았어. 그래서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요즘에는 일제강점기 때 사회사에 관련된 내용들 생활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일종의 미시사 입장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 이런 연구성과들이 15년 개정교육 과정에 좀 많이 반영돼 있고요. 그전에도 한국사능력검증 시험에서도 이런 생활사 같은데 도시구조 변화 이런 것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재작년인과 그때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생활사 부분이요. 그래서 이걸 강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50번입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는 50번이에요. 신민지 근대의 실상을 보죠. 일제는 신민통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국의 근대 문물과 제도를 확산시켰다. 그 과정에서 일본인은 우월하고 한국이 열등하다는 의식을 조장하여 신민통치를 정당화시켰다. 일제는 도시의 신장로 신장로 많이 들어왔죠. 왜냐하면 신장로 라는 말 자체가 새롭게 만든 길이란 뜻이야. 예전의 길들은 꼬불꼬불해가지고 자동차들이 많이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다닐 수 있도록 넓게 난 길을 신장로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차선호와 철도 항만을 부서라는 듯 근대시설을 확대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도시의 경제권을 장악하고 근대 문물의 혜택 특히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많이 배치됐죠. 그래서 근대 문물의 혜택은 일본인과 일본 부유한 일부 부유한 한국인만 누릴 수 있었다. 대단해서 한국인들은 일제 경제에 시달렸고 일제와 근대 문물 도입에 위한 각종 세금을 보호하면서 형편은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곡통에 발달해볼게요. 일제는 1928년 한경선을 개통하면서 한경선이 십자형 간선철도로 해갖고 보통 서울 경성을 중심으로 십자형으로 했는데 마지막으로 만들어졌던 철도라고 보시면 돼요. 십자형 철도 중에 간선철도를 X자 개통하면서 한반도를 X자형 간선철도망으로 완성했다. 이거 명칭 기억을 해두세요. S자형 간선철도망은 조선총독부가 호남선 경원선 한경선을 부설돼서 한경선은 부설돼서 한반도와 X자형으로 가로짓는 철도망을 완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철도 노선 학대로 국내는 물론 만주나 중국 등지에 오가는 사람이 많았다. 왜냐하면 이게 다 만철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은 운행시간이 규칙적이고 정확한 철도를 이용하면서 근대 시간 개념이 생겨났고요. 철도가 기존의 교통수단 빨리 이동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그래서 시간 개념이 바뀌게 돼. 왜냐하면 철도시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24시간을 기준으로 근대적 시간 개념이 들어오게 되면서 일상생활도 바뀌고 학교 등교 시간이나 학교 시간도 딱 정해지고 강공서에도 이런 것들이 출퇴균도 다 하고 기업도 다 바꾸게 된 거야. 그리고 공간개념도 바뀌어지죠. 예전에 부산 같은 게 15일 걸렸잖아. 그런데 이제는 하루 만에 다 갔다 올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공간개념의 변화 이런 것들이 경결되죠. 그래서 철도가 기존의 국통수단보다 빨리 이동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철도는 일제가 대륙 침략을 학대하는 군사 수단이었고 한국의 각종 물자를 수단한 데 활용했다. 도시의 발달과 빈민의 도시 빈민의 형성을 볼게요. 경제 구조의 변화와 교통의 발달로 도시의 인구가 증가되죠. 1910년대 이후 개항장이 도시의 성장했고 개항장 같은 경우에는 부산 인천 군산 목포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겠죠. 철도 부설로 기차역이 세워진 대전과 신의주가 발달했죠. 대전 신의주 이런 도시들은 후대 철도가 발달되면서 만들어진 거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공주의 한 지역에 불과했어요. 한밭이라고 했죠. 그런데 대전역이 만들어지고 대전역이 경구선과 경구선하고 호남선을 교차하면서 대전역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고요. 그리고 정통적인 도시였던 공주는 세태학이 되죠. 의주도 마찬가지예요. 의주가 있는데 신의주가 생기죠. 의주의 신시가지라는 뜻인데 압록강에 있는 통나무 같은 목재들을 신의주에서 가공을 해서 목재공장에서 가공해서 그 당시 기차가 신의주와 연결해서 만주나 한반도 남쪽으로 운송하는 그런 곳이 중심이 되면서 신의주가 구각이 됐다. 의주보다 1930년대 이후에는 항흥 청진 등 북부지역 동시들이 이제 뭐냐면 성장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항흥도 있지만 이제 흥남이라고 있어요. 또 흥남 항흥의 남쪽지역이 흥남이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번성했어요. 흥남은 정확한 도시 명칭은 아니고 항흥의 남쪽지역의 공장지대가 만들어지면서 항흥의 남쪽이라는 뜻에서 그냥 흥남이라고 해서 이게 도시가 될 뿐인 거야. 그래서 이제 흥남은 지금은 항흥으로 다시 편입되어 있죠. 북한 정권이 등장하면서 항흥 밑에 다시 편입되어 항흥에 있는 흥남지구가 된 거야. 그래서 아마 여기 항흥이라 적었는데 그 당시에는 흥남이라고 했어요. 흥남. 이 지구 중에 천진 등 북부지방의 공업도시가 성장했다. 한편 군산 목표 같은 항만도시로 이제 뭐냐면 그 번성했다. 아 제가 말을 잘못 듣는 건데 이 계양장 같은 경우에는 부산하고 인천이고요. 항만도시 같은 경우에는 군산 목표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계양은 먼저 이제 구한말 때 어떤 그 항구를 얘기한 거고 항만도시는 주로 이제 이렇게 호남성과 연결돼서 뭐냐면 전라도의 쌀을 바꿔 배출하려면 큰 항만이 있어야 될 거냐. 그래서 그렇게 발달한 도시가 항만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 도시에서는 예전에 한번 기초명이었던 게 이거죠. 일본인 거주지역과 항공인 거주지역이 어 뭐냐면 분류됐어요. 그래서 이게 경성은 청계천을 중심에서 경계 북쪽엔 항공인 거리인 북촌과 남쪽인 이 일본인 거리로 나눠져서 도시화가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제 항공인들이 사는 지역을 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일본인이 사는 도시는 정이라고 했어. 마치라고 하죠. 마치. 그래갖고 그때 일본인이 살았던 경성을 중심으로 중심지가 어디냐면 홈마치 오늘날 충무로죠. 충무로 그 다음에 믹마치 오늘날 명동이죠. 명동 홈마치 같은 경우에는 일제가 물려나고 후에 여기에 더 이상 일본인들이 발을 붙이게 하기 위해서 충무공의 이름을 따서 이 지역을 충무로 한 거야. 홈마치 명마치 명동 같은 게 가보시면 명동 같은데 거기 보면 건물이 아기자기하고 약간 1번 틱 하잖아요. 일본인들이 그 지역을 예전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이 지역이 있었다. 지금은 충무로 중심으로 한 남촌은 강공서, 은행, 상점, 백화점들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백화점이 한 3, 4개 있었다고 하고 이에 반해서 북촌에서는 백화점이 하나 있었나? 하신 백화점이 하여튼 그 백화점이 하나 있었어. 이렇게 있고 백화점 관련된 내용이 그 위에 있죠. 이 내용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백화점을 방문한 신여성들. 그래서 이제 도시에 또 몰려오는 그 빈민들이 농민들은 대부분 도시 외곽에 빈민촌을 이제 그 형성했고 그 이들은 이제 뭐냐면 초라한 웅막을 짓고 이걸 토막이라고 해요. 토막 토막 그래서 이제 토막을 짓고 살았고 지게 풍파리와 넉말주의를 하면서 힘든 삶을 이어갔다. 이 내용이 있고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북촌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북촌의 종로상인들은 남촌의 일본인 상가를 성과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산인연합회 조직을 하며 다양한 노력을 펼쳤으며 권력과 자본의 차이로 남촌과 북촌의 경제 차이는 커져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있고 그리고 요거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사회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자의 삶을 보겠습니다. 2020년대 일제는 자국의 공업성장을 발생하여 인여 자본을 투자하기 위해서 한국의 신민지 공업화가 필요했다. 해사령의 폐지로 한국인들 기업을 세우고 일본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여 공장이 나왔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수가 자본금은 일본인 기업에 비해 적었고 한국 기업은 양말, 공우신 같은 등 조선총독부의 공업정책과 관련이 적은 분야에서 성장했다. 또한 이 시기에 세워진 공장은 방직공장이나 신용품공업 등 경공업 중심이었다. 그래서 주로 경공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이 운영했고요. 그 다음에 중앙공업 같은 경우 일본인 기업인데 일본인 기업들이 중앙공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한 건 30년대 이후예요. 병창기지와 정책과 연결돼서 이렇게 했던 거죠. 1930년대 들어간 일제공업화 정책으로 일자산업 비중이 줄고 강공업과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증가됐다. 그래서 이제 중일전쟁 이후에 한국의 병창기지 역할을 대하라 석탄예카, 제철, 기계 등 군수공업과 관련된 중앙공업이 발달됐다. 대부분 중앙공업들은 일본 미시이나 미시비시같이 독점자분들이 투자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30년대 들어오면 GMP, GDP가 점점 올라가. 1인당 GDP뿐만 아니라 국내 총생산도 올라가죠. GDP가. 그런데 이걸 보고 나서 경제발전을 했다고 주장하는 애들이 신민지 근대가 논자들이냐. 그런데 그렇게 올라갔지만 그것이 대부분 누구한테 간 거야. 일본인 수탈 같잖아. 그래서 오히려 수탈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신민지 수탈 논자들의 주장 내용이고요. 일본인 노동자들의 고급기술, 공업기술은 고급공업기술을 독점하는 데 비해 한국인 노동자는 단순 노무직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물려난 후에 자전거조차도 자전거를 제대로 못 만들었어요. 자전거의 핵심 기술이 신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밖을 만드는 기술이 일본 노동자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국인 노동자들은 일본인 노동자보다 적은 임금을 받으며 장시간의 노동이 시대가 좋고 여성과 미성년자의 노동 환경은 더욱 열악했다. 자 농촌의 개편과 농민의 삶을 볼게요.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농촌 진흥운동 관련된 부분을 설명할 때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읽어보기는 하겠습니다. 자 1910년대 토지조사사으로 일본인 지주의 대토지 소유가 확대되고 20년의 산미진식계획으로 한반도의 일본인 식량공급지가 되면서 농민들의 삶은 매우 어려워졌다. 많은 농민은 자소장농에서 자소장농에서 토목공사장이나 강상노동자로 몰락했다. 경작진을 잃은 농민들은 하자민이 되거나 도시 빈면으로 전락했다. 1930년대 초에 대공황의 영향을 받아서 농촌경제가 더 어려워지니까 농민운동이 확산됐다. 이게 농민운동을 주로 사회주의자들이 이끌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총독부가 이를 문망하고자 조선총독부는 20년대 전까지는 20년대까지는 신민지 지주주의를 입각해서 지주의 편의에 입각한 정책을 펴는데 잘못하면 농촌의 사회주의가 확산되고 그러면 또 병창기지화 정책이 뭐냐면 곤란을 걷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을 무마시킬 필요가 있겠다. 사회주의 확산을 정시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종주의 신민지 지주주의 정책에서 변경해서 소장인들의 편의를 봐주고 그리고 사회주의를 확산을 막는 그런 정책은 바뀌게 돼요. 물론 40년대는 다시 돌아가지만 하여튼 그때 했던 것이 뭐냐면 1932년부터 농촌진흥운동을 실시했다. 이거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6대 총독이었던 우각기는 농민의 저항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충궁 퇴치, 부채 근절을 내세운 농촌진흥운동을 시작했다. 그래서 농촌진흥운동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충궁 퇴치와 부채 근절 등을 목표로 내세웠고 농가 소독 증가를 위한 가마귀 짜기 등을 권장했으나 소장농이나 자영농 육성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제 일제통독부가 실시한 간제운동이었다. 그러니까 세마운동하고 좀 비슷한 그런 운동이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34년에 조선농지형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연대 정확히 좀 외워두시고 그래서 재정하여 농촌경제를 안정화시키려고 했다. 자, 조선농지형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주의 자의적인 소작권의 이동을 막고 장모에 따라 소작기간 3년에서 7년 등의 내용을 포함됐다. 그러나 이는 지주제를 유지하면서 소작쟁을 줄이고 소작제 생산의 높이도 한 소작제도를 부근적 개장한 법령이다. 이렇게 했고요. 이 조선농지형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요구 관련된 내용은 전시가에서 설명했으니까 그거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소작자 관리들이 행포를 통제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조선농지형의 문제점이죠. 원래 조선농지형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뭐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 중간에 있는 마름들을 규제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소작노도 여전히 높아서 법령의 제정만으로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소작을 하기 전에 그 당시 소작이 너무 높다면 그걸 이제 낮춰달라고 감면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야. 조선농지형 안에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소작위원회를 둬서 그 당시 소작노 감면 청구를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절차를 만들었다. 근데 이것이 실제로는 이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너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조선농지형의 한계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 나와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으면 있고 생활 형식의 변화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제가 다 왜 읽냐면 요즘에 이제 생활사 같은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부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제가. 자, 생활 형식의 변화를 보면 근대한 목표로 전개된 민족의 계몽운동 뿐만 아니라 일제 강제에 의해서 정통사회 구조와 생활 형식이 변화됐다. 자, 조선총독부는 신민지 교유를 확립하는 목적으로 생활 가설 개선을 추진했다. 산림형을 제재해서 산림형이라고 돼 있는 것도 있고 산림형이라고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예전에 설명했는데 구한말 때도 이게 만들어졌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이걸 더 강화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산림형을 기증하여 산림형에서 딸감체치를 딸감체치를 제한하고 새로운 동양을 강요하면서 양력 사용을 권장했다. 한편 일제강점기에는 근대의 문물이 유입되면서 의식주 생활이 강화가 나타났다. 그래서 의생활에서는 고무신, 운동화, 구두, 양복 등이 확산되고 여학생 사회에는 단발머리가 유행하고 이게 저항의 상징이었죠. 서양식 복장이 점차 보편화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서양식 복장을 하고 다니면서 했던 사람들 뭐라고 불렸냐면 모든 걸 모든 부위라고 했어요. 경성에서 주로 단발머리와 양장, 양복 차림으로 거리를 할부했던 신식 여성과 남성들을 가리키는데 모든 걸과 모든 고인은 정통 이복을 버리고 서구인의 외양을 모방하여 사람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서구식 근대 사상과 의식을 수용한 지식 청년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입고 일제는 신옷 대신에 색깔 있는 옷을 입게 하고 우리나라는 신옷을 많이 입었잖아요. 색깔 있는 옷을 많이 입게 했는데 왜 신옷을 입었냐면 염색이 연료가 없어서 그래요. 염색할 수 있는 그런 염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옷을 입게 하고 중일전쟁 이후엔 남성의 군민복을 또 여성의 몸배 몸배 있죠. 몸배가 작업하기 편하거든요. 심지어는 그 뭐냐면 어린 학생들 교복조차도 몸배를 입도록 했어요. 하의를 자, 근로복 입도록 강화하여 의복 생활을 통제했다. 자, 식사에선 커피와 빵 아이스크림, 맥주 등 서량식품이 소비되었고 일본식 우동과 어묵이 낯설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나 일반 서민들은 일반 서민들은 쌀이 부족해서 작곡밥이나 나무 껍질을 먹기도 했다. 근데 여기 우동이라는 게 원래 우동이 중국에서 들어왔거든요. 어, 우동이? 우동과 어묵이? 어묵이? 우동이 맞아요, 우동이. 근데 이게 나중에 일본식으로 바뀌었나 봐요. 일본식 우동이라고 해서 오는 것 같아. 유튜브에 봤는데 예전에 그 기억이 나. 원래 이게 우동이 중국에서 좋아한 건데 일본 애들이 뭔가 뭐 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본식 우동을 만들었다. 그게 유튜브에서 예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주생활에서 1920년대 문화주택이 이제 도시 중심에 대해서 보급됐다. 문화주택이 이거죠. 최신식 주택이고 이런 것들이 문화주택이다. 괜찮네요. 제가 보기도. 하지만 농촌의 주택은 여전히 초가치기 대부분이고 토막민들이 도시 외곽과 뚝 강가 다리 밑에 등지에서 공투에 탁을 파고 집이나 거적 같은 걸 둘러 사왔다. 다른 교과서 보면 토막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일제의 강정기에 나타난 일상생활을 번화하고 단발머리를 한 여성들 그래서 이제 단발한 여성이 사회를 존먹는 비판과 부정 속에서도 도시를 중심으로 점차 단발머리가 보급되었다. 일부 신년성들에게 단발은 제대의 인수가 봉곤의 굴레 속에 벗어난 해방의 의미로 받아들였다. 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토막리에는 생활 모습이 있네요. 여기 사진. 그래서 경성부의 토막리 문제 관련된 동아일보 기사인데 도시로 몰려든 농민들은 대부분 빈민으로 도시 외곽에 빈민촌을 이루고 있었다. 살집이 없던 이들 대부분 산비탈이나 뚝 다리 및 강바닥 등에 움집 같은 것들 토막을 짓고 집단 생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번 자료 1번 보면 자료 1의 내용을 읽고 당시 여성들 단발머리가 가졌던 의미가 무엇인지 말해보자. 여성은 단발은 위생적이다. 편리하다는 생활 개선의 의미야. 여성에게 강요한 공건적 구속에 대한 구습에 대한 해방의 의미가 담고 있었다. 자 그런 것들 그러면 여기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겠어요. 이거 예전에 기출명이 나왔던 건데 왜냐하면 이렇게 도시 빈민화됐던 건 뭐냐면 토지 조사사업과 산미진식 계획 등으로 몰락한 농민들의 생계를 위해서 도시로 밀려들어서 도시 빈민이 형성됐다. 이거 예전에 기출명이 나왔던 거야. 이게 22년 기출명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교과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해남 에듀를 볼게요. 자 이 신민주 도시는 어떻게 바뀌었나 이것도 이제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철도 노선이 일본, 중국, 한국 이렇게 연결되고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이제 여기 보면 일본에 간부연락선이라고 부관연락선 부관연락선 또는 간부연락선인데 여기에서 이제 또 일본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선이 있어. 배를 타고 보면 여기에서 또 일본 기차를 타고 다른 데 가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 말했지만 여기가 이제 난만주 철도하고 연결되어 있죠. 예 요거와 이제 연결되기 위해서 일본 같은 헛개였는데 좁은 계통이었는데 여기는 어 포중계를 사용했죠. 예 여기는 이제 왜냐면 이쪽과 난만주와 연결되어 이런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S자형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조선총독부는 이제 철도 계통을 자신의 업적으로 선정했지만 실제로 한국인 대통령을 빼앗기고 노동력 착취하는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철도가 도입되면서 어떤 형상들이 이러면 공주같은 이제 정통도시들이 세트하고 오히려 이제 평범할 때 대전이 기차역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시가지가 개발됐다. 대전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경구선하고 호남선이 딱 마주친 곳이잖아요. 예 예전에 한밭이라고 해가지고 어 여기가 거의 시골이었어요. 근데 이름이 대전으로 바뀐 건 요거와 연결되어 있죠. 한인은 큰 거잖아. 큰 거. 그러니까 이게 대자고 밭이라는 건 밭전자죠. 그러니까 대전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경선 같은 경우에는 조선총독독 같은 콘크리트 석조 건물들이 이제 늘어났고 그리고 일본인들 정차한 남촌 충무로 1대죠. 남촌에는 자본주의 상징인 그 백화점과 변화한 상점가가 만들어졌고 작은 도쿄다 불렸다. 자 한국인이 주로 살던 북촌은 하신백화점 하신백화점은 이제 북촌에 있는 이제 백화점인데 박흥신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자본 백화점이라고요. 한국자본의 백화점이라는데 그래서 1935년에 불이나 전소대스나 37년 지하 1층 지상 6층의 현대식 건물을 재건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자 남촌과 경제처에는 더욱 버려졌다. 자 양보호의 일곱 구두의 심은 모돈보이 모돈걸 등을 또 도시를 누비면서 소비 문화를 즐겼고 그렇지만 이들은 이제 일부분이었고 대부분 이제 사람들은 이런 문화를 누릴 수 없었죠. 그래서 이 모돈걸과 모돈보이 관련된 내용이 그 뒤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돈걸과 모돈보이 자본주의 소비 자본주의 소비 문화 상징하다. 이런 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그 당시에 대중매체나 영화, 라디오들이 보급한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농촌경제 파탄으로 농촌에 떠난 사람들은 일자일차에서 도시로 몰려들었다. 도시 하층민들은 횡량사이 횡량사이란 뭐냐면 횡량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부잣집에 횡량체가 있었고 거기 하인이나 하녀들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층민들이 일자일이 없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부잣집에 여러가지 잡일을 해주면서 숙식을 해결하는 건데 이걸 횡량사이라고 했어요. 횡량체에 거주하면서 숙식을 해결해서 살았다. 토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나뭇가지나 가마니로 지는 운박질은 토막이라고 하죠. 토막에 살아야 했다. 토막민 같은 도시민민들은 다풀발이 노동자나 지계군 인력공군 총소보들이 되어 도시에서 노동료를 제공하였다. 자 그런 것도 있고요. 거기에 보면 신민지 경성에 세 공간이 있는데 신민지 경성은 청계천을 중심에 갖고 여기 북촌 예전에 이제 뭐냐면 시전상인들이 있었던 종각중심이 이 지역에서는 있는데 원래 여기가 이제 여기 북촌 부근이 여기가 중간 말고 북촌 부근이 여기 위에 부분이 예전에 양반집 노동 양반집이 살았던 집이에요. 양반가들이 살았던 집이거든요. 하여튼 여기가 이제 그 당시 조선인들의 변환가였고 이쪽 남쪽 지역이 뭐냐면 일본인들이 살았던 거리죠. 충무로 이런 지역 그래서 보시면 미스코시 백화점 시라타 백화점 백화점이 3개나 있어. 근데 여기는 한국인들이 사는 건 하신 백화점 하나밖에 없죠. 하여튼 이렇게 청계천을 중심으로 해서 남촌과 북촌으로 나눠졌다. 일본이 산한 남촌의 거리는 가로등이 세워지고 도로가 포장되었으며 은행과 백화점 등의 건물들이 등장하면서 번화가 발전했다. 한국에서 사는 북촌은 도로정비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거우 새로운 문화정택이 지어졌죠. 문화정택 아까 좀 봤죠. 충무로와 북촌 사이에는 전혀 다른 공간에 청계천이 있었다. 청계천이 조선시대 일제시대 때 남북을 가로는 어떤 기점이 됐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강만 사용하는데 한강은 나중에 강남에 포함돼서 그런 거고 실종 도시 주변 흘렸던 개천이 청계천이었어. 청계천이 근데 상당히 위생상태가 안 좋았다고 그래요. 전염병을 들고 그래서 청계천을 이걸 메꿔서 복개사업을 하려고 했거든요. 이게 일제히 강전기 때부터 했던 거야. 근데 이게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진행을 했던 건데 하여튼 위생상태가 상당히 나빴어요. 하여튼 이렇게 했고 그곳에 토막민이 살고 있었다. 청계천에 청계천에 모여서 하는데 이게 빨래하고 물부리고 똥 놓고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이 돌고 수인성 질병 같은 게 돌고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다른 교과서 내용을 볼게요. 금성교과서 자 신민지 도시 양년성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 했던 내용이고 신흥도시들이 형성됐던 거는 이제 있죠. 공업 중심으로 신흥도시들이 많이 형성됐고 철도 확말을 통해서 교통이 발달이 됐다는 거 자 신민지 도시는 깨끗한 시가지와 밤을 빛내는 가로등으로 하려 했지만 민족 문제와 빈부격차라는 그들의 그늘진 모습을 함께 지니고 있었다. 경성의 경우에는 청계천을 기준으로 일본이 주로 살았던 남촌과 항공이 주로 거절한 북촌으로 생활공간이 나눠져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두 공간의 경계적 격차는 점차 심해졌다. 그래서 도시 변두리의 울자열 찾기 위해서 농초를 떠나온 사람들이 빈민촌을 형성했고 이들은 이제 이들 토막민이라고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생활양식의 변화가 대중문화 확산을 보면 자 신민지식의 도시를 중심으로 의식주와 같은 일상생활의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신문 잡지와 같은 매체에 새로운 대중문화가 소개되어 유행되었다. 이어 모든 걸 모든 보이 같은 서양식 오차짐에 소핑과 외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등장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정통적인 생활양식과 서구식 생활양식을 연계했었다. 한편 신호 음력 등 정통양식을 지키는 움직임도 존재했다. 그때 일본에서는 양력을 강요한 측면도 있죠. 그 밑에 의생활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식생활 관련된 내용들 문화주택 관련된 주생활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당시 매체 라디오 같은 것들이 발달해갖고 라디오 방송국도 생기고 이걸 소재로 해서 예전에 영화를 한번 만들 정도 있죠. 그래서 축구부나 야구부 같은 스포츠크롭도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PPR 농촌을 보면 이거 관련된 내용이 기초별에 나왔던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일제가 시행한 토리조사사옥과 산미진식 계획 정책으로 소장료이 늘어나면서 농민들의 삶이 열악해졌다. 농민들은 수학료의 절반이 넘는 소장료와 세금을 부담했기 때문에 식량 부족과 경제 굶피기 뭐냐면 시달렸다. 그래서 그 관련된 자료가 그 밑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청왜 30년대 대공황의 여파로 농산물 가격이 급락하고요. 침략전쟁을 확대한 일제는 수탈을 강화했다. 이에 소장료는 도시 빈민으로 전력하여 인근 노동자가 되거나 산호도가 하루미 되었다. 그래서 30년대 농민들이 몰락했던 배경들은 일제 강압적인 정책도 있고 그 다음에 대공황의 여파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제 침략전쟁 강대 이준당의 고향을 떠난 농민도 많았다. 그래서 주로 연해주나 간도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많이 갔죠. 연약한 노동조건을 볼게요. 회사용 폐지 위해 대규모로 유입된 일본 자본은 주로 공업 분야에 투잔되었다. 이후 신민지 공업화 정책이 실행되면서 도시에 수많은 공장이 세워졌고 늘어난 공장만큼 노동자 수도 증가했다. 그러나 도시로 몰려드는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따로 마련되지 않았다. 대부분 연약한 작업환경 속에서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동을 시달렸으며 일본인 작업감독의 민족차별에 따른 학대행위를 받았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일본인 노동자의 임금 절반밖에 받지 못했고 여성과 미성년 노동자의 경우 노동환경이 더욱 연합했다. 이처럼 일제는 신민지 공업화 정책은 한국인의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했다. 일제는 그 당시 공장 노동자들을 위해서 공장법 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건 조선에 적용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조선에 적용되지 않으니까 임금도 낮을 수밖에 없고 노동요건도 낮을 수밖에 좋지 않고 생활도 노동환경도 별로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임금과 여확한 노동조건 노동환경 노동환경 이런 것들이 한국 공장이 많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거기 보면 일제강점기 때 대중변체의 성격을 보는데 라디오 체조도 있고 아리랑 되게 유명하죠. 아리랑은 민족주의의 어떤 것들을 잘 반영됐다. 민족의 울분 민족의 울분과 서로를 생생하게 구현했다는 되게 유명한 거고 지금 남아있진 않아요. 여기 필름이 남아있었는데 필름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미래인 교과서 좀 볼게요. 이것도 비슷비슷하죠. 개항기와 일제강점기 어쩌면 근대도시가 발달했는데 개항 이후에 먼저 서울, 평양을 비롯한 일제 침략의 전진기였던 개항장이 근대도시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평양의 개항장인가? 철도가 건설되자 대전과 신의주 같은 물산의 집산주 신흥도시를 떠올렸고 일본과 교육량이 늘어나면서 군사 목표 같은 항만도시를 발달했다. 예전에 부을 중심으로 그 당시들은 경성구다 등등 부산이나 인천 등등 부가 형성되는데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했다고 했죠. 철도 발달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에 또 내용을 볼게요. 신민지 공호파 추진과 함께 항응 청진 북부지역의 공업도시들이 빠르게 성장했다. 항응은 흥남이라고 보시면 돼요. 흥남 1930년대 후반 서울 부산 평양 등 대도시는 인구가 늘면서 급속히 팽창했다. 반면에 정통적인 도시들 공주 경주 개성 등의 정통적인 도시들은 신민지 지배 정책에서 소외되면서 상당히 성장이 덜이었다. 이런 도시들은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렸냐면 이런 도시는 부라고 불렸잖아요. 12부 중에 부저 일본 애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고 이런 지역들은 예전에도 제가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지정면이라고 불렸어요. 지정면 지정면 나름대로 할계를 쓸 수 있는 지역이지만 일본에 대한 배척이 강해서 한동안 발전이 더디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는 일제 침략과 시민지배 정책에 따라 도시화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고요. 도시에는 신장로가 뚫리고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일본이 시가지의 중심을 차지하고 도시의 경제권을 일본은 시가지의 중심을 차지하고 남촌이죠. 도시의 경제권을 장악했다. 그리고 그야 일본인이 거주하는 도시의 중심상권은 외형적으로 크게 변화해져갔다. 방금 도시 변두의 비밀층이 신격계상은 토막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대도시 중심의 대중문화가 유행하다. 이렇게 했는데 1920년 30년대 서양문화가 빠른 속도로 밀려오면서 그 영향을 받은 대중문화가 형성됐다. 여기에는 신문, 잡지, 영화 등의 큰 역할을 했다. 신문은 음악연주회나 전시회 등 문화행사 스포츠 등을 소개하며 문화의 지평을 넓어갖고 신녀성 삼천리 등의 잡지를 계절에 따라서 세원패션이나 화장품 등을 소개하여 유행을 이끌었다. 영화는 대중오락이다. 그 다음에 서양문화를 직접 받아들인 창구이기도 했다. 당시 서양에서 상영된 대부분 영화는 서울에서 관람할 수 있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사인 조선키네마가 있었다. 나홍구의 아리랑이 유명하죠. 민족의 예안을 그린 대중의 신공을 울렸다. 했고요. 간혹 영화가 항상 좋은 쪽에서 쓰는 게 아니라 1940년대 정도 가면 예국 반상회 같은 것들 였어요. 예전에 해남규가서 얘기했는데 이때 영화를 많이 상영했다고 그래요. 영화를 상영해서 틀어주고 이때 영화는 주로 궁극주를 찬양하고 일본의 어떤 활동들을 찬양하는 심각활동을 찬양하는 영화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 대중문화에서는 이른바 모든보이 모든 걸 등이 대표되는 자본주의 소비문화였다. 이러한 대중문화 유행은 주로 영화배우나 예술가 등 새로운 지구꾼이 등장하는 도시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난 형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그 뒤에 나홍구의 영화 아리랑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홍규는 한국 영화계의 선교자로서 뛰어난 감독이자 배우였다. 그는 민중의 삶이 생생하게 담긴 영화를 만들어 인기를 꼽고 영화를 통해서 민족의식을 이끼우기로 했다. 1926년 그가 직접 쓴 각권을 쓴 아리랑은 나라를 잃은 민중의 울분과 서름을 그려냈는데 호응을 얻다. 이렇게 했고요. 서울에는 백화점이 세워졌고 거리에는 다방과 카페가 질비 각종 광고를 신은 벽보가 넘쳐났다. 영화 속 서양 남녀 주인공의 머리 모양이나 올참이 유행되기도 했으며 대중의 스타일이 떠오르는 한국 배우도 있었다. 라디오 방송국이 생겼고 레코드가 보급되면서 유행가도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야구 축구 자전거 스케이트 등 스포츠 스포츠도 점차 대중문화의 한 영역으로 잘 잡았다. 원래 스포츠는 외국 선교사나 외국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 의해서 신체 단련의 수단은 보급되었다. 일제는 대중을 일사불낭하게 지배할 수 있도록 훈련한 과정으로 스포츠를 장려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의 빈민을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게 했는데요. 시민지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시와 함께 노동자 수도 빠르게 증가했다. 그렇지만 노동자 상당수는 막노동자 지계꾼 수액꾼 같은 납품팔이 미숙력 노동자였다. 이런 도시 하였다는 문화적 기타 거의 누릴 수 없는 도시 빈민층으로서 도시 빈민 전두기의 토막에서 거주하는 경험을 했다. 그리고 공장 노동자 중에 한국인은 고급기술을 가진 경우가 극소 슬프고 대부분 단순 노동자였다. 이들은 장시간의 노동과 열악한 작업 환경이 시달리면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생활 내렸다. 몰략해가는 농민들 삶 있죠. 이거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일제강점기 때의 정책들 일제정책들 1929년 이후에 대공황의 여파 이런 것들이 농민들 몰략 가속화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토지조사 사업가 산미증식 일제시민지수탈 경제정책이 이어지면서 농민층의 분해 영상이 나타났다. 토지는 점차 일본인 토지에서나 소수의 대지주에게 집중되고 그러니까 토지가 한 곳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부분 자작농들은 자소작농이나 소작로 몰락하게 되고요. 그리고 소작농 중에 더 몰락해서 하전민이나 농업노동자 시섭자가 되고 이들 중에 상당수가 또 뭐냐면 도시로 들어가죠. 도시 빈민 해외로 가서 만주 연해주시고 가고요. 여기에 있는데 자작농과 자소작농을 줄고 소작농이 크게 늘어났다. 소작농은 하전민이나 도시 빈민으로 몰락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만주 연해주 일본으로 이주하는 소농민이 늘어났다. 한편 대공항 이후에 농민층이 몰락하고 소작재기가 격렬해지자 일제는 농촌진흥운동을 전개하면서 농촌통제와 신민지체제에 안정하게 됐다. 하지만 이 운동은 한계가 있죠? 농촌의 자립지원과 거리가 멀었고 빈곤의 책임을 농민에게 돌리며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다. 라는 식의 정신운동을 추진했다. 근본적인 구조력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 정신 돌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정신운동을 돌리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해갖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주제라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러다보니까 소작임들이 지주의 밑에서 지주 밑에서 상당히 뭐냐면 고통을 겪었다. 신민지 지주제 자체를 개혁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는 농민과 도시빈의 비참한 생활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내용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볼 게 뭐냐면 뒤에 일제강점기 때 문화 부분을 볼게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일제강점기 때 민족문화 관련된 부분을 강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